어우 진짜 존나 무섭다 일단 마키라가 나오고요 공암프럭팀 공암프럭팀 그래서 그 준비 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날을 위해 제 캐릭터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도쿤님이 무슨 캐릭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낸 우리 결속밴드를 이길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고본사과 우리 체인소맨 캐릭터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 근데 솔직히 체인소맨 슬슬 함몰 간거 아닙니까? 요즘은 보치더락이 인기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보치더락이기 나와요? 음... 나오지 않을까요? 나오긴 하겠죠? 그래서 언제 나와요? 왜냐면 복지짱이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아 주인공이 사람을 싫어해서 방 만들어줘요 오케이 일단 첫번째는 그냥 노말한 전투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한 전투로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캐릭터 어때요? 아 그래요? 서로 자캐 그걸로 할래요? 네 서로 자캐 제가 자캐 만들어 놨거든요? 일단 제 캐릭터부터 할게요 나의 캐릭터 아 잘 만들었다 아 도쿤님 근데 아직 2% 부족하네요 아니 몸이 더라이잖아요 도쿤님을 스틱에서 몸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끌어놓은거야 너 도대체 야 스킵하지 말고 등장심 보자 마구니가 슬슬 와야될텐데 약속했잖아 여기서 만나기로 근데 왜 여기 왜 사람이 많지? 나 사람 많은데 좀 싫은데 아니 운동하는 척 해야겠다 하나 둘 자 아니 호박 있잖아요 아니 호박 있잖아요 펌프키니야 뭐야 삐쓰키 죽이러간다 얘가 근데 놀라운게 뭐냐면 얘가 실제 키가 이정도에요 나 내 키설정 나랑 비슷하게 했거든 봐봐봐봐 모르는척 해야겠다 한번 싸워볼까? 어? 치셔츠 제대로 못보셨죠? 하하하하하하 으쌰 아휴 이래야 좋구나 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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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촉당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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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 오우 치오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아 미안해 방금 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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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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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도 으쌰 으쌰 족개야 도쿤이가 일어났어 도쿤이의 영업이 다시 생겼어 으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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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아아 자 기분좋은거하자 아 잠깐 아 아 아하 야 도쿤이 아아아 아니 나 홀이 쓴적도 없는데 으쌰 으쌰 아하핳 응 내려갈..내려갈거야 뭐 안될거야 아 몰려오지마 아 이거 괜찮아? 안괜찮아버려 도쿤아 으아 아 어... 이자시마 어 오화맞도냐 이 새끼야 올라가 올라가 이 자식 안되겠어 이런나 이 자식아 한번만 또 어 잠깐만 미안해 재미있는거 많이 하네 거 없다가 아 그만 또 도구리 한번 해달라고 하는거니까 더 해줘야겠지 어어어역 내 착좀 털렛 여러분들 어쩔수 없어요 전 이 게임 잘 안 했다구요 야 가져와라 드디어 그만 가꾸면 되는거야? 너부터 해 부츠들아 귀엽네 마키마씨라고해 rock saber 야 봐바 우리 마키마씨의 등장신을 . 뭐야 이거. 이거 무서운데? 이게 마키마시지. 다음 상대입니다. 보치더락입니다. 뭐야? 뭐야? 갑자기 기타 들어. 뭐야. 뭐야 이거 또 제자 나온다? 머리에 포인트 보여 이거? 깔끔하다. 저는 보치더락이라고 해요. 한 번만 죽여버릴꺼에요! 어? 뭐하는거야? 억전히 건드리지 마세요 어딜 때려 어딜 때려 어딜 때려 하나 둘 셋 흡수 어? 어? 잘못되세요 아? 어? 어어어? 심장박동 심장박동 숨 쉬어 숨 쉬어 숨 안 쉬면 지방 맞아요 어? 야 그렇게 떼는데 숨쉬는 거 봐주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? 에이 ㅆㄲ 허무증을 처치해 아아! 그만 넣어요 어? 어? 야아! 하하 이 자식아 아 진짜 개 짤프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숭리의 얼굴을 가장 긴 터마 아아 하하하하 자 이 기만 하하핳 으하핳 하핳 지하색의 라이돌 누나에게서 배우 비장의 무기인 것이예요 아 아파 이 기만 어? 어? 잠깐만 어? 어? 끼우야 나도 아파 네 위기요 으어 아 흐어어 이거 좀 하이네요 방송 가자. 아 아 아 자 간다아 하하하다 자 누나 으허허허헤 texting Taco 어우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캠치타!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누가 사랑했어 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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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세다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워낙 잘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는 이 케이스 시리즈에 꽤 많이 했어요 이번엔 어떤 캐릭터 낼 거예요? 아니면은 아싸리 태그 매치 해도 돼요 오케이 좋아 어우 씨X 뭐야 저거 저기 파워라고? 야마다 류 어디 왔어 자 니디카 선배 나와야죠 앗 아ada 도매님 파워 도매님 파워 익 altern 저도 어 아하하하 잇 으어아 현재 seit 행직해 샌빠이 발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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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! 가미우리! 물속!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이거 발목하지? 아앜! 가미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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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오면 끝이야 이호 발목! 아앜! 또 가미우리 어! 도망가야지! 어? 하하하하 죽여도 되는 겁니까? 아앜! 야앜! 하하하하 아앜! 빛이 빡 버린 흠 허! 가자! 다시 나아자! 아앜! 어? 아! 아? 아? 아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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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앜? 아앜? 이 새끼가? 야앜? 그쪽? 자 갑니다 6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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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석 밴드! 결석 밴드! 결석 밴드 이거 강하다! 아 진짜 너무 아프다. 준비됐어! 아 안돼! 개쎄네. 결석 밴드를 두 번씩 무시하지 마라. 자 마지막은 컴퓨터끼리 붙어보죠.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. 아 서버 지금 문제 있나 본데? 그래? 아니 입장 씩만 보고 끌래요 그냥? 아 그럴까? 태그 팀으로 해가지고 복구님 만들어주세요. 아 ㅅㅂ 존나 무섭다. 아 일단 마키마가 나오고요. 공 앤 프로틴! 공 앤 프로틴! 아 존나 무섭다? 아 이게 이거 맞아? 아 왜 나 존나 만족스러운데? 아 무슨 일을 운전한거야 쟤? 왜 마키마씨 엄청 크잖아. 이게 바로 우리 공안사과 이것이 악마를 사냥하는 악마사냥꾼들 아 존나 무섭다. 아 그 와중에 코맨이 허둥지두하는거 고증맞춘거 소름붓네요. 네 이거 고증맞췄어요. 자 그러면은 저거 뭐에요? 넷쇼크 밴드 넷쇼크 밴드 아 뭐야? 깨알같이 그림 들어가있는거 개열받네 자 한번 조져볼까요? 아 넷쇼크 밴드 아 뭐야 뭘 뿌리는거야? 구찌여 무슨 일 있었던거야 미국에서 얘네들 미국물 잘못 먹었어 노호호호호 오 근데 그와중에 복직창으로 허리 되게 잘 흔든다 아하하하하하 복직창 있어요 삐난 머리 라이블에 물어봐주거든요 어어어 진짜 깨시려 아필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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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しょ 오처럼 허리 좀 가만히 있으라고해 어 보셨나요? 아.. 굉장히 끔찍하네요 이것이 네스쿱 밴드입니다 아.. 복톱 대전은 네스쿱밴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